난 진짜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뒤에 태우고 같이 세나 하면서 같이 똑같은 음악 내가 선곡에서 같이 들으면서 자기야 저기 봐봐 어때? 야 저 진짜 죽이지 않냐? 어 야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게 내 로망이야 그 여자친구가 아스팔트에 헬멧 실수로 떨어뜨려서 기순하면 그거는 여자친구가 보상 해내야지 음 여자친구라고 안 봐주지 그런거는 아 오늘 코우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자기 전에 코우 시나면 쓱 다시 보기로 보면서 자야겠다 어 재밌었던 구간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혼자 타러 다니자 혼자 타니까 저런 그림도 잘 나오고 몰입도 저장 아니야 나중에 난 여자친구 생기면은 여자친구랑 같이 모토캠핑 가는게 내 로망이야 같이 불멍도 좀 때리고 텐트 짓고 같이 거기서 반압이랑 이런걸로 요리해서 산에서 어 하루같이 캠핑하는거 얼마나 좋아 그날 자고 다음날 같이 출발하고 뭐? 가평 살인급이라고? 미친새낀가? 여자친구가 탈락바이크 매니아여서 지리산 종주하자고 하면 갈거야? 하지 여자친구가 바이크 타면 얼마나 좋아 차박보다는 난 무조건 어 여자친구가 바이크 좋아한 문신 똥녀만 사귈거냐고? 말이라고 하냐? 내가 문신 똥녀랑 사귀겠냐? 말같지 않아서 하고 있어 여자친구가 바이크 입문한 대신 오빠도 나랑 같이 아니 나도 이쁜데 바이크 못타게 하는 여자친구 버스터스 못생겼는데 바이크 365일 같이 타주는 여자친구 이쁜여 친구 이쁜게 최고야 이쁜게 최고야 이쁜게 최고야 이쁜게 subset 이쁜게כשיו 이쁜게 roam 근데 어렵게 어렵게해서 만들고 사귀면 잘하겠지 운전 그 이 develop 그니까 가끔씩 밸런스 안 맞는 상대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잖아 그게 나이였으면 하는거지 뭐야 벌써 52분이야? 헐 살 빼면 이쁜 여자친구 다 만날 수 있을텐데 얘기만 한다고 해서 살까지 막 존나 여자가 인생 목표는 아니라서 솔직히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솔직히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솔직히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이 형 10년 전부터 알았는데 날씬했을 때 잘생겼었음 나한테는 살 빼는게 쉽겠지 나한테는 죽는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야 살 뺀다는 얘기 하지마 다이어트란 얘기 다 짜도 꺼내지마 나한테와 잘해줄게 네 너 여자야? 네 명왕성 가야지 뭐 아 그건 말이 안돼 아 나 여자야 내가 잘해줄게 몇 살인데 제가 전마랑 전화통화 한번 해볼까 오케이 전마랑 어 카톡 아이디점 카톡 아이디점 매체스로 전대고고 전대하자 음 목소리 존나 굵은 추이다에 전재산 걸게 어 보냈어 나 폰 꺼졌어 배터리 다 돼갖고 무거워 남자만 바로 끊으면 돼 전화에서 멸공의 흑불 불러주자 대리야 뭐야 카톡표사의 얼굴 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만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걸깨용 걸깨용 50대 감상충 아저씨네 여보세요 아니 안자고 뭐해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아 아니 안자고 뭐하세요 오빠 바로 송구죠 목소리 되게 쌩쌩하네 자고 일어난지 얼마 안됐나보네 아 저 일어난거에요 아 이제 일어난거야 네 무슨일해 저 그냥 프리랜서에요 프리랜서 프리랜서 네 나도 프리랜서야 알아요 응 나는 일주일에 두번 쉬고 프리랜서 사랑해 어? 몇살이야? 저 23살이요 어? 23살? 네 13살 차인데? 너무 어린데 너무 좋아 나는 어? 뭐야? 오빠 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어디 사니? 저요 어디 사온 건 비밀할게요 아니 지역을 지역 얘기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아 저 아니 근데 아니요 네 친구들이 많이 보나 보네? 방송을 아 그건 아닌데 근데 대전 살아 대전 아 머전 사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대전 대전 노잼이지 아 저 재밌는데요? 키 몇인데? 키 165요 잠깐만 너 그럼 나랑 13살 차이 나니까 띠가 뭐야? 용띠요 용띠? 네 야 잠깐만 내가 조심해야 되는 띠가 뭐였지 랄파야? 형이 나 뭐였지 여러분들? 내가 조심해야 되는 띠가 분명 용띠 있지 않았어? 드래그 드래곤 용 있었지 두 개였어요 두 개 어 맞아 용이랑 양이랑 아 띠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니요 뒤통수 치는데 오빠가 나빠 응? 응?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네 아 근데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느끼기에 나도 이제 통화를 뭐 이렇게 저렇게도 막 해보고 그랬는데 네 뭔가 약간 말 삐 안 삐 응 말투에서 약간 가벼움이 느껴지네 아니 너무 웃으면서 헬렐레 거리면서 막 나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약간 좀 마탱이가 보인다 아니 마탱이가 갔다뇨 전 진짜 좋아서 그런건데 살면서 처음으로 오빠랑 이거 뭐지? 브이스톡 하는 거니까 떨리고 그렇죠 톤이 뭔가 좀 한없이 가볍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느껴져서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무겁게 말해요? 아니 뭐 그런건 아닌데 너 성격 자체가 그런거면 괜찮은데 네 어 너무 이렇게 좀 천방지축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내가 피곤하지 아 천방지축이 아니 진짜 좋아서 그런거라니까요 23살만냐? 23살에는 나올 수 없는 천박한 톤이래 23살에는 나올 수 없는 천박한 톤이래 상스러움이래 상스러움이 좀 있다는데 아니 근데 네가 이제 받자마자 아 오빠 뭐 좋아요 쬐어봐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거 같은데 아 근데 그리고 사실 네 그 지금 이제 너같은 스타일은 진지해지기가 힘들어 딱 보면은 맞잖아 아니 방송이니까 그냥 그렇게 한거지 나 원래 되게 진지한 사람인데 아 맞아? 하 그냥 네 그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네 너 나이 몇살 차이 나는 사람까지 만나봤니? 저 14살까지 만나왔어요 미친거 아니야? 너 뭐 이렇게 나이도 한 사람 나보다 한살 더 만져 아니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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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고 10살 차이까지 만나봤어요 말 마 그래 10살 차이까지? 네 몇살때? 어 중학교 때요 에? 중학교 때 어 성인이랑 만나보고 그리고 20살 때 어 나보다 그때 8살만나 모르겠다 연상을 좀 많이 만났네 원조교 아니 원조교제가 아니라 제가 조금 좀 성숙하다는 소리를 어릴 때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너 저기요 문단피 있어? 그게 뭐예요? 문단피가? 문신 담배 어 피어싱 어 문신없고 담배는 피고 피어싱은 없고 네 담배는 피는데 피어싱도 없고요 통화에 문신 없어요 입팔도 아닌데 문단피가 없구나 아 맞아 네 네 아 근데 내가 지금 사실은 되게 애매하긴 하다 내가 방송 초반때 너는 못 봤겠지만 네 예전에 전화통화 그 전대했던 애 여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네 금마가 겁나 좀 뭔가 전화상으로 굉장히 매력했던 애였거든 네 저는 없어요 아 그니까 들어봐 끝까지 그래가지고 금마랑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어떻게 닿아가지고 오늘 막 나한테 매력 어필을 좀 하더라고 난 지금 좀 선택이 기로해 있는데 사실 그 친구가 지금 이 너랑 대화하는 영상을 보게 된다면 네 걔랑 뭐 사귀고 썸타고 그런것도 전혀 아니고 아직 연락처 받아서 연락도 안 해봤지만 네 내가 그래도 좀 빨리 그 내가 좀 그 결정을 해야되거든 너랑 내가 뭔데 결정 네 아 내가 뭔데 결정을 하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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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결정권은 너한테 있는게 맞지 너가 어리기도 하고 뭐 솔직히 뭐 네가 돼지는 아니잖아 네 어디하나 어긋남구석도 없고 네 그래서 그래서 너 이상형은 뭐야 저 오빠 오빠가 이상형이에요 오빠가 봐봐 이렇게 맞춰준다니까 맞춰주는게 아니라 진짠데요 내가 내가 솔직히 새벽이고 사람들도 많이 안 보고 하니까 내가 그냥 툭 까놓고 물어볼게 네 내가 마방 갔다 왔는데도 내가 좋아? 아 솔직히 줏 같았는데 아니 나는 그러면 안 좋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 안 좋아하는데 어 오빠가 그래도 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뭔가 팬심으로 좋아하는게 좀 크다보니까 뭐 갔다 왔다는게 좀 기억에서 좀 잊혀지는 약간 그런거랄까 제가 오빠를 사랑 만들어 줄 순 있긴 해요 네가 나를? 네 오빠는 지금 돼지잖아요 네 제가 오빠를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 너 뭐 무슨 일하는데 뭐 운동 뭐 이런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옆에서 네가 이제 좀 관리를 해주겠다 이런거야? 그쵸 오빠 정신차리게 그러면 넌 나랑 같이 살아야 돼 왜 같이 살아야 돼요? 아니 대전에 있고 나는 인천에 있는데 네 네가 무슨 수로 옆에서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다는거야 아니 내가 차 케어하는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되는 부분인데 아니 내가 차 근데 나도 일하는게 있어서 같이 한 것도 사는데 그니까 그래서 얘기한거야 네가 뭘 나를 사람 만들어줘 아 벌써부터 지금 너무 어? 같이 살게 같이 일하라고 어? 그래 나 지금 집 산다고 아니 너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혼자 살아 혼자 살아요 아 진짜로? 네 어 니 돈 관리하겠다는거야 돈 관리하 돈은 저도 있어요 아니 네가 23살인데 무슨 돈이 있냐 어 어 무시? 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저기 뭐 그럼 또 누구 닮았어? 실제로 봤을 때? 어 음 내가 봤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되게 이쁘다는 소리는 많이 안 들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그냥 이쁘장한 정도지 존나 이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네가 스스로 객관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쁘장한 느낌이지 그런건 아니다 네 그냥 존나 이쁜 언니들은 많은데 네, 나는 그냥 이쁘게 꼴베기 시키는 새끼진 않았어 그럼 남자한테 대시도 받아봤어? 아, 그럼 받아봤죠 최근에 언제? 아, 최근에 받은 척 없어요. 나간 적이 없어가지고 아, 집에만 있어서? 네, 그니까 술 마시도 잘 안 나가고 일만 해가지고 닮았다 그럼 프리랜서면 일은 언제 시니? 저는 쉬고 싶을 때? 아, 진짜?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아, 혹시 이상한 그런 거 이해한 거 아니죠?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아, 그런 건 아니고 부모님, 삼촌이라는 회사에서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차로 유통인데, 집에서 스티커도 붙이고 엄마랑 같이 배달도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 생각하네 아, 그래 근데 진짜 뭐 정말로 근데 아까 채팅창에서 왜 물어본 거야? 뭐, 좀 바꿀 여자가 이렇게 바꿔줄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바뀔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거는? 아, 뭐라고요? 네가 그랬잖아, 그 채팅창으로 네 그, 여자가 바꿔줄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응할 생각이 있냐고 네가 물어봤잖아 저 아닌데 그럼 너 뭐라고 그랬냐, 나한테? 프리랜서가 아니라, 프리저 아니냐? 나, 내가 잘해줄게, 만나자라 했는데 아, 그랬었나? 네 아, 내가 좀 오해했나보다 어떤 연이에요? 아니, 내가 좀 네가 했단 말을 잘못 꼬아들었나봐 네가 잘해줄게, 만나자라는 의미는 네 아, 근데 나도 눈이라는 게 있고 나도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 실제로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맞죠, 회자, 뭐 만나지 말자 했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너 그럼 누구 닮았어? 전 연예인 닮은 건 없고 에에에? 연예인이 꼭 닮아야 되나? 연예인으로 뭐 닮았다는 소리는 잘 안 들어봤는데 애매하다 아, 그, 뭐지? 그 분은 들어봤어요 그, 그 누구지? 그, 뷰티 인사이드 여자, 서현진인가? 그 분은 좀 몇 번 들어보고 아, 지, 말도 안 돼 그거랑, 그거랑, 그, 쿼카 닮았다는 소리는 좀 들어봤어 아, 쿼카 진짜, 쥐카동물 네 어 너가 봤을 땐, 너가, 너가 봤을 때는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뭐, 외관상으로요? 아니면 아,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너가 그래도 나를 본 시간이 있으니까 난 너를 잘 모르지만 넌 날 잘 알잖아 넌 너를 잘 알잖아 솔직히, 그런 건 생각 안 해보고 어 그냥 던진, 그냥 던진 말이지 아니, 그니까 오빠랑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고 어 어 오빠를 좀 제가 좋아하니까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어 이거는 이거는, 그래, 이거는 호기심이야, 호기심 호기심인데 아, 쟤 잘 되면 잘 되겠지 아니, 근데 잘 되면 잘 되겠지 근데 안 되면은 되게 민망한 사이가 돼 물어봐 맞잖아 음 어 그래요? 왜 민망해요? 아니, 생각해봐봐 너는 이제 호기심이고 나도, 니가 이제 나는 이제 원래 오는 여자 안 맞고 갖는 여자 안 붙잡고 이러다 보니까 네 어 그래서 만났는데 그럼, 맞지 마세요, 좀 어? 맞지 마요, 그러면 아니, 대전 너무 멀지 않니? 뭐가 멀어요 제가 오빠 집에서 산다니까 네, 생각해라 가만있어봐 아, 또 삥삥 돌려 말하네 그냥 답답해 죽겠어 아, 근데 난 방송 끝나고 너랑 얘기하기 되게 민망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왜 민망해요? 어, 좀 뭐라 모르겠어 방송에서는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방송 끝나고 나서는 너랑 얘기하는 게 되게 지금 잘 잘 까불어 제끼는데 뭐, 민망해 그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만약 방송 외적으로 연락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민망하지 왜요? 아니, 팬이랑 이렇게 1대1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되게 민망하지 어, 나 지금 난 허벅지 떨리는데, 지금 너 키 몇이라 그랬지? 165요 165 네 몸무게는 어? 몸무게는 몇 킬로야? 52 52 종합이삭? 아니,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목소리가 응 목소리가 지금 막 가볍잖아요 좋은 편은 아니야 얇고 좀 약간 좀 갬미니 목소리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원래 이래요 아, 목소리가? 응 목소리가 원래 쪼끄러봐 하이톤이야 장난꾸러기나 무슨 용산 기록이 오시기 아니냐 나는 왜 많이 하고 그래 야 네 그럼 너 뭐 애프터를 뭐 내가 그래도 남자니까 물어볼게 네 언제 시간 되니? 음 음 어 오빠는 언제 시간 되는데요? 나는 월화수 아, 그리고 하나 뭐 얘기하자면 저는 페미니스트를 굉장히 싫어하고 버키버키버키도 진짜 싫어하고 저는 토크원 안하고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형금평형 얼굴 빨개진 거 왜이리 역겹지? 나는 이제 월화수목 중에 네 이틀을 연속으로 쉬어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방송을 해야되고 네 나는 그런 편이야 음 너 이제 일어났으니까 네 그러면은 내가 자고 일어나면은 한 낮 4시쯤 될 것 같거든? 하 4시요? 아 근데 한번 제가 저거 이번 주 안으로 그거 왜 웃어요 이렇게 하면 불타게 된다니까 나도 바쁜 사람이야 바쁜 사람 근데 낮에는 조금 힘드니까 근데 바라던데 요즘 좀 졸려서 그렇거든 내가 봤을 때 동화만 합시다 동화만 해 왜요 아니 근데 지금 존나 웃기게 사람들이 나 좀 약간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전 요즘 나도 스케줄이 있어서 만날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맞춰야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지 즉흥적으로 나 오빠는 그냥 방송을 하고 일단 이렇게 할게 그러면 내가 그 저 그래도 뭔가 좀 진지하게 그래도 얘기가 됐던 상대가 하나요 한 명 있었어 방송 초반에 그 친구가 28인데 걔가 이제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수요일날 풀린대 금마랑 일단 그럼 그 여자 만나고 다음에 제가 바로 만나는 걸로 할게요 아니 걔 만나보고 잘 안되면 내가 얘기를 할게 네 저 보험 들어 놓으세요 근데 채팅창 존나 재밌다 아 어 얘 아니야 어 얜 좀 아닌 것 같아 어 얘는 아니야 흠 흠 제정신이 아니야 어 팬님 정신 차리십시오 시즌 2 시작하실 겁니다 얜 아니고 초반에 걔가 괜찮았는데 세상마 어 아니 사진도 봤어요 사진도 봤어요 음 아니 너 혼자 결혼까지 생각하노 나 원래 좀 진지해요 인증은 테르패스문 되기 싫으면 걸러 자 근데 여러분들 흠 인증은 뭐야 아니 근데 나는 근데 아 너무 너무 창피하다 너무 창피할 거 되게 좀 쑥스럽네요 예 얼굴이 벌개진 게 느껴집니까 어 어 어 그니까 뭔가 안 맞아 어 얘랑 안 맞는 그게 좀 느껴졌어 잠깐의 대화로도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 난 그리고 좀 차분한 사람이 좋아 음 음 음 차분한 사람이 좀 확실히 용띠가 안 맞나봐 어 어 아 근데 또 그렇게 너무 얘기하지 말고 뒤쪽 까지 말고 나랑 안 맞을 뿐이지 쟤도 쟤 나름대로 맞는 사람이 있겠지 어 나이 많은 사람이랑 연애할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어 그렇지 않나 그래 13살 차이는 좀 에바지 코시생아 형색도 빠질 거면 차라리 인터넷 키고 우주나 한 발이 하자 음 우주 갈 시간입니다 나 진짜 순환향이 되는데 우 아니야 그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우리는 저 안될 것 같아 이제 대전 살고 에바 에바고 어 만나도 뭔가 할 말도 없을 것 같고 졸라 민망할 것 같아 예 그만하자 그만하고 으아 인사드리도록 할게 여러분들 예 호두 형 30대 초반을 좀 만나 아니 30대 초반이 뭐 꼬여야 만나든지 말든지 하지 어 자 아무튼 인사드리도록 하고 아 솔직히 존나 피곤하고 오늘 약간 방송을 뻐긴다는 느낌을 좀 줬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코웃이 웃겼으니까 퉁치고 넘어갑시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그 어 성지더머니가 있습니다 어 성지더머니 하고요 그리고 또 계속 방송 프리하게 또 이어나가도록 하고 휴일은 월요일이랑 화요일날 쉬는 걸로 할게요 괜찮죠? 여러분 갑니다 음 아 피곤해 아 안 피곤해 자 성지더머니로 봅시다 레츠기링 네 저녁에 봅시다 형코 유튜브 언제 올라와? 몰라 빠잉 빠잉